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 업체 강민웅입니다. 2021년 3월 학평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잘 보고 못 보고 보다는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는가에 항상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좀 틀린 사람도 있고 실수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앞으로 하면 돼. 하면 안 되라는 생각을 만일 가졌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이게 50일 전이 아니잖아요. 수능이. 아직도 24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이었잖아. 그리고 첫 번째 시험에서 너희들이 모자란 게 있을 수 있어요. 방학 동안에 공부했다고 완벽해진다는 것은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이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문항 수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문제 구조, 수능의 문제 구조랑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3월 학평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혹시 부족한 파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찾아서 개념도 공부하고 기출 문제도 다시 풀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상반기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6평 전, 6평 전, 6평이 6월 초이기 때문에 5월 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개념이 부족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 기출 문제들을 베이스로 해서 계속 풀이 연습을 해놓으셔야 앞으로 예상 문제들, 새로운 자료들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지금까지 잘 되어 있던 사람들은 기출 문제들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풀었던 문제들 중에 다시 풀어야 될 것들을 잘 선별을 하셔서 그걸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문항 구성은 항상 9.65로 출제가 되고 있고 역학과 에너지, 1단원 역학과 에너지에서 9문제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에서 6문제 파동과 정보통신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1단원 역학과 에너지에서는 물체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게 나오죠. 1번 문제, 기본적인 게 나왔고 운동량과 충격량이 계속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기본 문제랑 중급 정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뉴턴역학이 조금 쉽게 출제가 됐네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여러분들의 3월 때는 여러분 선배들을 보면 항상 부족함이 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호흡 조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죠? 그래도 등급컷은 적당하게 나와줬고요. 운동의 법칙 등가스도운동, 용수철 20번이죠. 등가스도운동과 용수철을 가장 많이 틀렸는데요. 등가스도운동을 더 많이 틀렸습니다. 알겠죠? 용수철보다. 용수철이 이번에 좀 쉽게 나왔어. 어떤 학생들은 어려웠겠지만 등가스도운동을 좀 틀렸다. 그래서 킬러가 가장 많이 틀린 게 이 1단원의 특수상대성이론을 가장 많이 틀리셨습니다. 특수상대성이론. 그 두 번째가 등가스도운동을 틀리셨고요. 그리고 용수철. 가장 많이 틀린 세 문제에 뉴턴역학이 포함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뉴턴역학이 가장 많이 틀린 두 문제, 세 문제 안에 들어가 있다. 특수상, 아주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정답률이 50% 미만인 것들을 고르면 5개거든요. 5개, 5개인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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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연력학, 연력학. 그리고 전기력. 이게 정답률이 50% 미만인 5개의 문제입니다. 앞쪽에 몰빵되어 있죠? 알고 있죠? 앞부분에 유전자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2단원에서는 전기력 파트만 19번으로 출제가 되어서 50% 미만이 되겠어요. 그래서 1단원에 핵반응도 좀 조심해 꼭 기억해놔. 이번에 좀 특이하게 펫촬영이 나왔죠? 펫검사. 양전자 단층 촬영에 대한 게 출제가 됐는데 그거 자체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배운 것들을 유추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가 됐습니다. 9문제고요. 물질과 원자기장, 전기력, 에너지 준위 늘 나오고 에너지 띠와 반도체 늘 나오고 자기장 늘 나오고 자성 늘 나오고 전자기회도 늘 나옵니다. 그리고 파동과 정보통신, 파동의 성질 항상 나오죠? 전반사 늘 나오죠? 전자기파 항상 나오죠? 파동의 관섬 늘 나오죠? 비과 물질의 이중성 항상 출제됩니다. 항상 출제되는 것들만 딱 골라서 20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 물론 전체적인 난이도는 시간이 좀 남는 시험이었습니다만 수준에 따라 당연히 그건 좀 다르겠죠. 시간이 좀 부족했던 사람들은 지금은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할 때가 아닙니다. 시간을 줄이는 연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풀 수 있냐 없냐 그거에 너희들이 몰두해야 되는 게 이 상반기야. 시간 줄이는 연습은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실력도 없는데 무슨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해. 알겠어? 지금은 하나하나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이야. 알겠죠? 구리거로 출제가 된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출제될 거예요. 다만 뉴턴역학 난이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고 운동량과 충격량은 두 문제지만 한 문제로 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뉴턴역학에서 변별력을 갖겠다라고 한 순간 교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출제 경향 및 난이도 전체적으로 개념 위주로 출제가 됐어. 3월, 4월은 다 그래. 이제 2주는 좀 더 지나서 한 21후쯤에 4월, 14일 4월 학평이 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출시하는. 거기서도 거의 개념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요. 지금 하던 대로 괜히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하던 대로 공부를 하시고 개념과 기출을 완료. 1회독 정도는 꼭 4월 학평까지는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2회독 정도 하는 것을 6평 전까지 계획을 좀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등가스도 7번을 참 많이 틀렸는데 이게 신유형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새롭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프 개형을 찾는 게 정말 띄엄띄엄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그 개형이 출제가 되어서 많이 틀리셨어요. 용수철보다 많이 틀렸습니다. 특상연력학 전기력 진짜 중요해요 이거. 여기 킬러 주제로 보셔야 돼요. 전기력은 킬러 주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은 킬러 정답률을 계속 만들고 있더라. 안타깝네요. 연력학도 내가 그래프하고 표 형태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고 개념할 때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에 그래프 표에 0이 두 개가 들어간 게 기출 문제인데 이 0이 다 숫자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0이 다 숫자로 바뀐 게 출제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정답률을 50% 미만으로 만들었어요. 그 부분 신경 쓰면 됩니다. 많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특상도 사실 많이 틀렸지만 많이 어려운 거 아니야. 잘 배우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알겠죠? 킬러는 특상, 용수철, 등가스도 세 개만 고른다면 이게 되겠고 전체 난이도는 중급인데 예상 컷은 좀 낮게 나오네요. 근데 이건 3월 학평의 특징이야. 물리학 3월 학평의 특징은 쉬워도 좀 못 보는데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취월장에서 쭉쭉쭉쭉 실력이 늘어가지고 6평엔 이거보다 어려운데도 등급컷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게 굳이 단지 재수생 때문만은 아닙니다. 6평에 재수생이 들어오는데 재수생 때문만은 아니에요. 재학생들의 실력 향상이 상당히 빠릅니다. 특히 물리라는 과목의 특성상 공부를 좀 해주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훅 올라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낮게 나오는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낮게 나오니까 또 물리 어렵다. 수능 직전에 이런 정도의 문제를 푼다면 아주 평이한 문제입니다. 중급도 아니고 하급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수능에서 나오면 거의 만점에 근접할 것 같습니다. 1컷이 만점에 근접할 것 같고 2컷도 한 42, 3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죠? 자, 주제별 학습 방향 이번엔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수항성 이론을 난이도가 높아진 건 확실하거든요. 고유 시간에 대한 시간 팽창과 빛의 진행 경로에 대한 학습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부했던 그 시간 팽창이 어떤 경우에 일반화시킬 수 있고 그 일반화시킨 시간 팽창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차이가 되는가 나타나는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학습 시간 투자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용수철은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 방식이 있고 작년에 이용수철 문제들을 본다면 합력 거리 그래프로 운동 에너지나 속력 판단하는 것들이 더 빠르게 풀렸기 때문에 이번 시험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합력 거리 그래프 두 가지를 모두 다 공부해 놓기를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둘 다 해. 알겠지? 등가스도운동 정지 상태에서 등가스도운동은 내가 이동거리에 쓰는 2분의 1 AT조급을 쓴다라는 걸 거의 세뇌를 시키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스도만 N분의 F로 바꾸면 바로 방정식이 나오는데 아 그건 좀 안타까웠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걸 틀렸다. 여러분들 그 이 캐스트가 올라간 밑에 댓글 있잖아. 댓글에 여러분들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안 들었던 사람들 말고 들었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후기를 좀 남겨주세요. 네? 남겨주면 제가 그것들을 보고 또 앞으로 수업에 반영도 하고 댓글도 다 달아줄게. 알겠죠? 예. 응원 댓글, 위로의 댓글 이런 거를 달아줄 테니까 캐스트 밑에 여러분들 이번 시험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착각해서 틀렸는지 좀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달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좀 여러분들 내 수업 들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좀 알고 싶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것도 마찬가지. 내 특상 부분을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맞았다라던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 부분에서 좀 내가 좀 실수가 나왔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면 질문 게시판에 딱 쓰면 답변을 다 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캐스트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면 이 모의고사에 대한 캐스트 댓글은 내가 달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좀 달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전기력. 전기력이 19번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19번에 전기력이 나오는데 개의 전기력이 합력이 0이다라는 거를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용을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단 말이야. 점전앞끼리 놓여 있으면 지들끼리 주고받는 작용 반작용이 다 똑같은 크기로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를 한 덩이로 보면 합력이 0이거든요. 연력학, 순환과정에서의 일. 순환과정에서의 일은 항상 알짜일이야. 그리고 한 바퀴 돌고 오면 원위치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부에너지를 하나도 안 썼어. 그래서 흡수한 거랑 방출한 열의 차이를 가지고 알짜일을 하는데 그걸로 연료관이 효율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이 익숙하지 않다면 거기에 많은 시간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많은 시간 투자가 무슨 100시간, 200시간이 아닙니다. 이쪽은 진짜 몇 시간, 불과 2, 3시간만 투자를 해줘도 무조건 맞게 되는 부분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연력학 파트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가장 많이 틀린 정답률이 50% 미만인 5개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봤고요. 한 문제 한 문제 보는 건 해설강에서 진행을 하는데 잠깐 언급은 해주고 갈게요. 이 부분 여기 베스트 5에 대해서 최고 오답률 정답률 25%, 등가스도 32%, 용시철 35% 정답률, 전기력 45%, 연력학 48%로 50% 미만인 문제들입니다. 자, 특상에서는 이 녀석이 볼 때 A가 볼 때 이 왕복 시간이랑 이 왕복 시간이 같다잖아. 그럼 사건의 시작과 끝이 같은 두 개의 사건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사건의 시작과 끝이 같을 때가 고유 시간이에요. 그 고유 시간에 대해서 팽창이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 근데 고유 시간이 A가 봤을 때 이거랑 이게 같단 말이야. 그걸 얘가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한 시간 팽창도 이 상대수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똑같아요. B가 보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오는 것으로 보이는 거 다 알잖아요. 얘는 얘가 보면 얘가 왼쪽으로 하기 때문에 거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 와서 만나고 쭉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빛의 경로가 보인단 말이야. 그 합한 시간은 같기 때문에 이 T3는 T1 플러스 T2 이렇게 푸는 게 디귿이었어. 정말 많이 수업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많이 틀렸네요. 디귿을 틀렸다고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상은 많이 공부해줘. 킬러 문제 킬러 문제야 이제 여러분들. 뉴턴역학 보다 더 많이 틀리고 있어. 그거는 내가 예측을 했어. 예측을 했어. 특상 같은 경우가 뉴턴역학의 난이도를 요즘은 좀 낮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상 파트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건 6평, 9평도 비슷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상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용수철은 당연한 거고요. 등가스도 운동 처음 속력이 0인 등가스도 운동인데 시간을 진량으로 나타내려잖아요. 그러면 처음 속력이 0인 등가속도 운동은 항상 S는 2분의 1 AT제곱을 써서 해결하는 거야. 여다가 가속도에다가 M분의 F 넣어서 힘 일정하고 거리 일정하니까 진량과 T제곱은 M은 T제곱과 비례한다. 이거 찾으면 그냥 답 아닙니까? 그래서 T는 루트 M과 비례한다. 이 지수함수꼴로 그냥 찾으면 답이었어요. 이걸 그렇게 많이 틀리나? 32%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죠? 처음 속력이 0인 등가스도 운동에서 시간 해석이면 2분의 1 AT제곱을 써주는 거예요. 식은 이럴 때 쓰는 거야. 알겠어? 3번 같은 경우 얘의 탄성 퍼텐셜이 증가하는 대신에 얘의 탄성 퍼텐셜은 감소해요. 그래서 여기가 정지 정지가 계속 정지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기 때문에 계속 진동하는데 순간적으로 0이 된 거죠. 순간적으로 0이 돼서 뭐 해설 강의 자세하게 하겠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접근한다면 얘의 탄성 퍼텐셜 감소량 2분의 1 100 곱하기 0.3 처음엔 0.3의 탄성 퍼텐셜 2분의 1 KX제곱의 차이를 보여야 되니까 빼기 0.3 마이너스 L의 제곱 그렇죠? 이것만큼 탄성 퍼텐셜을 증가한다 2분의 1 200 곱하기 L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약분하고 여기 상수항이 날라가기 때문에 L이 0.2가 그냥 바로 나오고요 얘의 합력 거리 그래프 합력 거리 관계도 구할 수가 있어요 합력 거리 관계 왼쪽 방향을 합력을 플러스로 놓고 왼쪽을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놓는다면 이 녀석이 받는 합력은 플러스 지금 이 상수가 100이기 때문에 그렇죠? 100 곱하기 0.3에서 이동 거리 X라고 잡아버리면 이게 왼쪽 방향 탄성력이에요 플러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 탄성력은 KX니까 얘가 변형 길이가 그냥 X만큼 이동한다고 했을 때 이동 거리 X라고 놓았을 때 200X예요 그래서 얘의 합력 방정식은 마이너스 300X 플러스 30으로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빗골이어서 합력 거리 그래프가 되게 쉽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30이고 이게 마이너스 30으로 나타나는 거거든 이게 에리아 지금 간단하게 지금 빠르게 지금 봐주는 거야 지금 이게 에리아에 운동이 증가한 만큼 감소해야 운동 에너지가 0이 되기 때문에 L 갔을 때 합력이 마이너스 30 여기 마이너스 30 집어넣고 여기다가 L 집어넣으면 답이야 합력 거리 그래프로 이렇게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 꼴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게 익숙한 사람들은 아마 이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이 방법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위권 학생들 위주겠지만 이렇게 합력 거리 그래프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전기력 개의 전기력의 합력이 0이거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죠 얘가 전기력이 0인데 얘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데 그럼 A는 왼쪽으로 받는 거예요 걔의 전기력의 합력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너희들 이 문제가 되게 쉬워져 그래서 그걸 꼭 놓치지 말고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연력학 연력학 PV 그래프에서 PV 그래프에서 흡수방출은 거의 숨기시듯이 나와야 돼 위 오른쪽이 흡수고요 아래 왼쪽이 방출이죠 그쵸?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AB가 흡수 DA가 흡수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흡수한 거랑 방출한 거에 차이를 갖고 이의를 했기 때문에 18Q에서 14Q를 빼면 얘가 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은 그냥 4Q 이렇게 나오는 거죠 흡수한 거 18Q 중에 4Q를 했기 때문에 9분의 2가 열 효율이에요 예 이게 순환 과정은 항상 이런 식으로 순환 과정을 기본으로 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돼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런 거예요 알겠죠? 상세하게 푸는 건 해설 강의에서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빠르게 푸는 것들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답률 베스트도 좀 분석을 좀 해보았는데 너희들 그 3월 학평 물론 중요한 시험인 거 맞아요 시험인 거 맞는데 3월 학평이 수능이다라는 좀 그런 말들을 믿고 믿을 필요가 없는 말이잖아요 공부 안 할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그냥 흘려버리고 어떤 부분들을 내가 놓쳤는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특히 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내신 기간도 시작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또 수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수능에 대한 학습도가 좀 낮아질 수 있는데 그럴 때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앞으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잖아 수시를 가는 사람들도 정시하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나올 것들을 잘 예측하고 필요한 것들을 잘 공부를 하고 단계에 맞춰서 해야 할 것들을 꼭 진행해 나가면 반드시 앞으로 실력은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성적도 상승할 것이에요 알겠죠? 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또 좋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